영암의 거점 소독 시설로 차량이 들어섭니다. 지난 5일 영암에 있는 한 오리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소독하고 있는 겁니다. 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들은 기계 안으로, 살아있는 달기나 병아리를 실은 차들은 직접 사람이 소독해야 합니다. 영암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영암을 드나드는 모든 축산시설 관련 차량은 소독해야 하는데요. 이곳뿐 아니라 AI가 발생한 농장의 반경 10km 이내에도 26곳의 방역초소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영암에서 발생한 AI는 전북 정읍과 경북 상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발생 농장을 포함해 반경 3km 이내에 농장에서 키우는 오리 50여만 마리가 처분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AI가 발생한 마을은 지난 2017년과 14년에도 발생해 그동안 방역활동 방식이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의 닭, 오리 등 가금류 면적은 전국의 54%. 이 가운데 영암과 나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해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농장 하나에 그치고 추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차단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나주와 순천만의 야생조류 분변과 폐사체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전남의 다른 지역에서도 AI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KBS 뉴스 김혜연입니다.